경찰이 어제 김보중 씨 첫 조사에서 김호중 씨의 음주량에 관해서 집중 추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김호중 씨는 소주 10잔 이내 마셨다라는 그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기자님, 그런데도 지금 경찰이 이렇게까지 자신하고 있는 상황, 이유가 있겠죠? 일단 김호중 씨는 계속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술잔에 입만 냈다, 그러다 소량만 마셨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의관 같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소주 10잔 이내로 마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관련자 수사를 했는데 그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이들 3명을 통해서 소주 3명 정도는 마셨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김호중 씨는 혼자서 10잔 이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현장에 있던 이들이 각각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의 증언이 일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법정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위험치상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치상 혐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음주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소주 10잔 이내를 마신 사람과 소주 3병을 맞은 사람, 과연 누가 더 이 위험운전에서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 놓고 봤을 때 경찰이 이 음주 3병만 입증하면 충분히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경찰이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김호중 씨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요. 구속 이후에 본인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폰이 총 3대가 있거든요. 이 3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비밀번호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한 대일 수도 있고 두 대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김 씨의 영장심사 당시 모습 다시 한 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성실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이쯤 되면 김 씨가 휴대폰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벌써 나와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첫 번째 매니저한테 이걸 대신 자수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자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사실은 이 대리자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엔터테인 회사를 1인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공연을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어떻게 하지라고 상의를 하고 이런 통화 내역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통화 내역과 관련한 사람들의 어떤 추가적인 수사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수사를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아마 아이폰에 대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사안이 뭐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고 아까도 이제 경장실질심사에서 이야기했듯이 막내 매니저한테도 사회 초년생한테도 이런 어떤 대리자수를 권유를 했을 정도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권유를 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김원중 씨가 접촉해서 대리자수든 대리자수든 그런 걸 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찰 추가 조사 결과 나올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Okay.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